예술체육대학 예술체육 분야는 바로 이 융합과 통섭을 주도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교통 위주의 IT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이 로봇가 되고 로봇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예술적 창조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술적 창조성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좌압이 창조되는 아주 중요한 보금자리에 오셨음을 생각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명지대에서 4년간의 생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